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제가 35큐브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최근 일 때문에 바빠서 지금 청소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하고 이쪽 부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지금 유리벽도 안 닦은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닦을게요 지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이제 청소는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박테리아 필름 같은 게 아까 되게 많이 나고 날라다녔는데 시간이 경과 되면서 이제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뭐 사실 그런 거 날린다고 해서 생물에 피해가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샌드나 이런 걸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 그냥 필름만 더 돌아다니는 거라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뿌연인데 아직 조금 미세하게 지금 날라다니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5큐브를 중단을 하려고 해요 35큐브를 이제 중단하려는 이유는 일전에 제가 외부 여과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어쨌든 그 영상의 결론은 외부 여과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각종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담수에서 해수로 전향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 여과기나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뭐 분양을 하고 다시 새 제품으로 다 갈아타기에는 어쨌든 경제적인 요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그냥 손쉽게 그냥 바꾸실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이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꼴랑 이 35큐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도 50만원 돈이 들잖아요 어쨌든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여과기를 이제 해수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고 그리고 좀 유지하기가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보통은 본 수조나 아니면은 이 35큐브 영상을 가지고 이제 거의 나레이션 수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다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외부 여과기로 사용을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말로 풀어 쓰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그 외부 여과기를 어떻게 해야 운영을 편하다라는 걸 사실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시놉시스나 대본 형식으로 지금 다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새로운 어항을 다시 하기에는 저도 좀 그 집이 구조상 더 이상 어항을 추가로 넣을 순 없어서 현재 이 35큐브를 이제 싹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35큐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생물도 지금 잘 살아 있고 어쨌든 그 산우도 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35큐브를 세팅한 지 대략 한 15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 5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어항은 한 3, 4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유지만 해주시면은 사실 그냥 꾸준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제가 별도로 35큐브에 대해서 설명도 이렇게 딱히 없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제 채널 특성상 정보성으로 많이 공유를 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쭉 유지하시면 되요 라고 그냥 계속 이 35큐브 영상을 올리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얘네를 전부 이제 정리를 하고 외부 여과기를 가지고 세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어항이나 외부 여과기를 구매를 안 했어요 구매를 안한 이유는 뭐 필그린이나 아마존이나 AIM이나 뭐 여러 제품이 많잖아요 외부 여과기가 그런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어떤 특정 제품을 사서 그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외부 여과기를 보유하고 계시면 그 외부 여과기 제품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쭉 알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여과기를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그냥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요번에서는 어쨌든 얘네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그냥 저도 그냥 분양을 하면 되지만 사실 분양을 하고 나중에 또 이 산호와 생물을 또 구매를 하기에는 저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얘네는 전부 본 수조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5큐브 안에 있는 생물을 본 수조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이 어학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금 내부 배면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 자체로만으로는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내부 배면 안에서 외부 여과기를 쓰면은 저도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슬러지 제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다만 기존적으로 갖고 계신 외부 여과기를 가지고 활용하려면 어쨌든 어항만 새로 또 구매하시긴 좀 어렵잖아요 기존 어항도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없는 어항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얘네들 생물 싹 뺄 예정인데 생물을 뺄 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게 혹시나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할 때도 이 영상을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물을 전부 다 뺍니다 근데 물을 뺄 때 가급적 샌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전부 가급적 끝까지 뽑은 다음에 생물하고 물고기를 다 놓고 그 다음에 싹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겨있는 통을 이사를 집으로 가서 세팅을 새로 하시면 돼요 세팅을 하시면 어쨌든 사이클이 조금 다시 돌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락이나 샌드는 새로운 걸로 넣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 어쨌든 3-4일 정도 기존 통에 담궈 놓고 일단 산호만 다 때려 놓은 다음에 3-4일 뒤에 물고기를 한 번씩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본 수조에 넣을 계획이니까 일단 한 번에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새로 물잡이를 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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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도 이제 락스로 담가서 그 소독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은 그냥 꺼내 놓은 상태이고요 별도로 솔질은 하지 않고 그냥 물 뿌린 다음에 락스에 담가 놓겠습니다 물은 그냥 돌이 담길 수준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 락스로 대충 그냥 부으시면 돼요 꼭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대충 넣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놔두고 다음에 다시 수돗물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35큐브에 있는 거를 여기다 다 넣어버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아졌네요 그리고 일단 말미절은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혹시나 뭐 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PS 사료를 줘봤습니다 안 먹으면은 뭐 이제 냉동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생먹이나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리모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두 마리는 정리한 상태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5큐브 정리하는 건 이번 마지막이고요 다음번에는 외부 여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